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평소에는 뭐 과자를 잘 안 먹는데 오늘 필리핀에 파는 과자 몇 개를 사왔어요 사와서 한번 필리핀 과자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섯 봉지 별로 좋아하는 회사 브랜드는 아닌데 일본 이름인데 오이시라고 일본말이에요 이 회사가 필리핀 회사인지 사실 일본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뒤에 프로덕트 오브 더 필리핀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과자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저기 재팬 거시기 쪽 거시기는 쪽 거시기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제가 유튜브인데 욕을 할 수는 없고 쪼크 시기 할게요 자 그날 필리핀 과자 인데 한번 먹어 볼게요 사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포테이토 프라이 근데 이게 색깔이 조금 모르겠어요 치즈 치즈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맛은 그렇게 보이시죠 8페소 짜리 8페소 맛은 별로 5개 정도 먹어 볼게요 아무 맛도 없다가 마지막에 살짝 살짝 치즈 맛이 나긴 하는데 과자가 전문용으로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네요 좀 안가죠 자 다음에는 프라운 크래커 오이시에서 나오는 한국에 이제 요거 새우깡이라고 있는데 그 농시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가 있어요 새우깡하고 비슷한 맛이라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생긴 것도 진짜 새우깡처럼 생겼네요 이건 좀 싱겁네요 고추장이랑 찍어 먹어보세요 식지 마세요 식지 마세요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심심한 맛인데요 심심한 맛 그냥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 사가지고 그냥 맥주 안주로 그냥 마시면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인데 요거는 스파이시 플레이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역시 8페소 8페소 4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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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페소 5페소 6페소 10페소 7페소 11페소 그럼 요게 한국의 그 새우깡이랑 맛이 비싸네요 요게 한국의 새우깡이랑 맛이 비싸네요 딸기잼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음 맛있는 조합이네요 한국 딸기잼 이랑 필리핀 과자 콜라보 좋아요 고추장은 아니에요 고추장은 너무 매워 가지고 안맞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누가 먹어보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괜찮네요 다음 소울트에는 베네갈 소금과 식초가 들어가 있는 맛인가 본데요 크래클 역시 오이시라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베네갈 냄새가 확 오네요 5개 먹어 볼게요 5개 먹어 볼게요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식초 냄새가 조금 나는 그걸 돈 주고 왜 사먹지 술 취했을 때 그냥 입이 심심할 때 먹는 안주 그런 느낌 아우 마지막에 식초 냄새가 너무 맛있어 아우 얘도 아닌 것 같아 아우 아우 마지막 다섯 번째 부우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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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단 부우지맨 아우 완전 느낌이 맛이 없어보이는 느낌 아우 불길하네요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과자 먹방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역시 요것도 좀 불안하네요 부우지맨 부우지맨이요 한국 발음으로 부우지맨인데 무슨 맛일까요 맛이 안 나는데 맛이 안 나는데 아 요 앞에 식초 냄새가 너무 강했었거든요 이건 뭐 그나마 좀 신난 맛이 있어서 그냥 먹는 것 같은데 전혀 맛은 모르겠는데 5개 먹어 봤는데 역시 제 입맛에는 이놈이 그래도 제일 잘 맞네요 오우 8패수인데 양이 많네요 보여요 요 회사꺼 자 프라운 크래커 중에는 스파이시 플레이버 플레이버 고추 고추라는 칠리라는 별로 칠리 같지 않는데 별로 안 매워요 별로 안 매워요 별른데 그럼 미친 한번 또 제가 한번 미친 사람 보여드릴까요 김에 말아먹는 김에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 먹을만한데 역시 느끼할 땐 코리안 믹스커피 한 번 더 싸먹어 볼게요 세 개 정도 괜찮은 콜라본데 괜찮은 콜라본데 괜찮은 콜라본데 고추장 고추장하고는 안 맞는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음식은 잘 가리지 않는 편인데 과자를 잘 싫어서 그러는걸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역시 딸기잼 역시 딸기잼 좋아 이거 좋네요 딸기잼 딸기잼 뭐 ASMR 하려면 소리 전용 마이크를 쓰는게 좋은데 저는 뭐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마이크 그렇게 비싼거 살 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돈이 많으면은 뭐 마이크 사겠죠 이 조합이 좋네 딸기잼 조합 후랜 후랜 딸기 보시면 여기 딸기씨 보시죠 딸기씨 음 좋다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한국 새우깡 맛인데 새우깡보다 덜 맵고 새우깡보다 덜 짭짤해요 짭짤하다는 얘기는 맛있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짜다 이 맛하고는 좀 달라요 짜긴 짠데 뭔가 맛있는 짠 짠 맛 짠 맛은 아니에요 싱거운 맛 고춧가루 맛 표현을 하려고 이게 좀 먹다 보니까 짭짭 소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원래 필리핀 음식들이 좀 짠데 얘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얘를 1위로 뽑았어요 나머지 4개는 골치 아픈데 드시겠어요 하나? 한번 먹을게요 너무 느끼해 좀 더 끓여주면 오리콜 이게 뭐 좀 더 깨끗하게 오일 오일 자 이렇게 필리핀 과자 다수 종류를 한번 먹어 봤습니다 가장 넘버원은 5개 중에 3개 드릴게요 맥주안주로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희상으로서 필리핀 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